안녕하세요 배우 손석구 전여빈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광고 아르마니 프리벳 상탈단샤 영상 코멘터리를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연기를 하기도 했고 또 새로운 느낌의 컨텐츠인 만큼 좀 많은 얘기를 나눠볼 차이인데요 함께 즐겨주세요 이 찍을 당시에 콘티가 있는데 아 내가 여빈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라고 손도 잡고 얼굴도 같이 막히고 되게 오래되고 깊은 연인의 감정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치? 사실 되게 로맨틱하잖아 되게 멜로멜로 하잖아 우리 구 선배님께서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이제 묻어가야지 하고 멜로장인 본인 입으로 그런 걸 하셔도 돼요? 멜로장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촬영장에서는 멜로 말고 장름을 하자고 하셨잖아요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 사건을 풀어가 근데 그 안에서 향수를 외계로 멜로가 싹 터 이 향기의 단서를 찾아서 그런 거지 살펴보니 그 안에 아주 다정하고 포근한 어떤 그런 게 있더라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굉장히 그걸 많이 하셨어 빛을 많이 사용했거든 창 안으로 들어오는 해질녘의 따스한 빛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막 너를 생각해 그녀가 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이미지화 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되게 어떤 연인의 관계였는데 헤어지고 서로를 떠올리잖아 근데 나는 그 장면이 막 너무 슬프지만은 않았거든 어쨌든 내 마음속에 한때 뜨거웠던 어떤 다정했던 기억이 머물러 있는 게 그냥 나는 정제돼서 표현이 됐다고 생각했거든 이 색감 자체가 조금 드라마틱하잖아 영화적이잖아 노을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 같아 철감님이 늘 원하는 하루에 한 30분밖에 없는 그 매직아워 이 때를 담길 원하잖아 진짜 그게 표현이 됐다 영상 보면 이 향이 난다니까 향기가 났어? 난 거 같아 그치? 너는 우디 향 좋아해? 나는 우디 향 되게 좋아해 근데 가끔 우디 향에서 느껴지는 느끼함이 좀 너무 나한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서 마냥 깊은 우디 향 말고 거기에 어떤 것이 더 가미가 돼서 극적으로 약간 좀 느껴지는 향이 이렇게 붙었을 때를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찾던 그 향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늘 맞는 향이 나를 약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느낌? 계속 요즘에 뿌리고 있어 자기 전에 딱 그냥 친구에 한두 번씩 딱 뿌려놓으면 편안해져 뭔가 되게 추운 가운데서 어떤 따뜻한 기운이 막 오면서 나한테 어떤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향처럼 느껴져 나는 오빠가 마지막에 이렇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게 미소인지 그냥 응시인지 오빠 전매특허 있잖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표정 그 표정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이 빛깔이 나는 진짜로 노을이 뜨는 시간에 맞춰서 난 산책을 나가 그러면 이제 서울 건물들에 그게 다 묻잖아 맞아 그 노을 색이 진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빌딩에 창문들이 반성될 때 있잖아 맞아 맞아 이때 지하철도 막 이제 지나가면 차차차차차차차 그치? 노을 향수로 갑니까? 노을 향수로 갑시다 여빈이랑 뭐 하는 거는 늘 좋습니다 아니 진짜 나는 늘 생각하지만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어... 여빈이 처음 봤을 때 그때 네가 나 엄청 잘해줬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얘한테 충성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어느 날 오빠 인터뷰를 보는데 오빠가 아르마니 프리베 그 초록색병의 향수를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되게 신기하다 보니 심지어 5년이나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애용하는 향수니까 정말 뭐 멜로가 채질 이후로 근 2, 3년 만에 일로서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 근데 막상 이제 콘티를 보니 우리가 함께 연기했던 상수와 은정의 온도와는 완전 다른 온도였어요 멋지고 아름다운 향기에 오빠와의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장안의 화제 손석구와 전여벤이 함께한 알마니 뷰티 프리베 쌍탈 단샤 영상 아직 안 본 사람들은 꼭 보시고 멜로가 채절도 한 번 더 보고 그지? 너무 좋죠 그리고 이 향수 아직 시향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아련함과 따스함이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